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 제목부터 좀 심각함이 느껴집니다. 그렇습니다. 나이를 속인 채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들이 적반하장으로 가계 사장에게 협박을 하며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기도 시흥에서 주전물 운영 중인 A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. 다짜고짜 22살이니 술부터 달라고 급하게 주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하니까 빨리 술을 달라라고 재촉했다고 하는데요. 게다가 갑자기 이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이에 사장 A 씨는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욕설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뒤이어 주머니에서 갑자기 너클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는가 하면 그 너클을 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요. 급기야 A 씨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 신분이라고 밝히고 영업정지를 운운하며 협박했고 결국 경찰에 가게에서 미성년자에 술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들어가 사장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조사 결과 가게에 온 손님들은 모두 2005년생으로 만 19세 미성년자들이었는데요. A 씨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한 제 죄는 달게 받겠다. 하지만 흉기를 든 강도와 다름없는 일을 당했는데 현행 범위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이 석방됐다고 한다며 그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네, 뭐 미성년자라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